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보시면 장단위 금리차의 확대와 은행주 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 하나 들여다볼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종목 들여다보기 전에 지금 시장 흐름을 보고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올라왔죠 여기 보시면 하락했던 부분 대비해서 올라온 걸 보면 거의 90% 가까이 회복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폭락 거의 35% 마이너스를 회복해서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타이밍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양분되어 있어요. 워런 버펫 등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현금을 보유하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금융위기와 비교하고 그 다음에 대공황 시기와 비교했었을 때 한참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죠. 팬데믹으로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내려갈까 여기까지 내려갈까 하면서 인버스 투자 열심히 하시는데요. 오늘 짚어드릴 내용은 정말 그건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지금 베어리시 즉 대세 하락장을 예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정말 큰일 난다.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비관적인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도표이죠. 차트인데 보시면 미국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강화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거의 20% 가까이 치솟았고 또 중소기업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런 기업들의 p-multiple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다. 현금 흐름 워낙 나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은행권이 미국의 은행권이 과거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러면서 닷컴 버블이 꺼질 때를 보면 대출 강화 기준이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었고요. 또 2008년도 산업재 위기 터지기 전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또 이렇게 급등을 한다. 자 그래서 이때와 비슷하다. 이때와 비슷하다. 자 그래서 폭락장이 올 것이다. 자 이런 의견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네 이거 굉장히 틀린 논리다 라고 오늘 짚어드립니다. 자 또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들은 하십니다. 미국의 3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채권 미국 채권이 수요가 채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이것이 이제 큰 유동성을 잡아먹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장단위 금리 차가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제 보니까 0.6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보시면 2008년도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며 이런 추세가 또 나올까 봐 걱정들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단위 금리 차 30년 국채금리 또 아까 보여드렸던 대출 규제 강화 기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2008년도 폭락장이 오는 시기와 비슷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는 그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가계대출 연체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던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가계부채 문제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 가계대출 중에서 정말로 취약하신 분들 그렇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채권 문제가 생기면서 큰 폭의 폭락장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졌고 은행권이 망하는 그런 타이밍들이 많이 나왔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우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지금 현재 가계대출 어떤가요? 가장 리스크가 높은 가계대출 쪽에 보시면 과거에 위기가 터졌을 때 수준의 연체유라고 보다도 그렇죠? 보시면은 더 밑에 있어요. 자 지금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 다른 대출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대출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연간 단위로 4% 정도 성장률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지금 실업률이 20%나 치솟았으니까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이 부동산 몰기지 문제가 되고 이게 또 2008년에 리피트사 다시 반복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숫자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연체율이 2.34% 밖에 안 됩니다. 대출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늘리는데도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인들의 펀드멘탈이 좋다라는 얘기에요. 이게 금융위기까지 연결되려면요 엄청난 대출이 늘어야 되고요 그게 엄청난 거품을 만들고 나서 터집니다. 지금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대출이 많이 늘고 있는 쪽이 어디냐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 기업 대출입니다. 아까 기준 강화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 대출 쪽에서 큰 폭의 대출 증가율이 나고 있죠. 과거 보시면 2000년도 2008년도 위기 때의 대출 증가율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죠. 거의 40%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저희가 연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연간 11% 정도의 대출 증가율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어느 쪽에 대출이 일어나고 있냐면 기업 대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기업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걱정을 하시겠죠. 아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기업들 펀디멘탈이 어떠냐 라고 놓고 봤을 때 아직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 드릴까요. 자 보시면 과거에 이 정도 수준이죠. 저 보시면 부채 비율입니다. 이게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죠. 지금 보면 84.87% 100%가 안 됩니다. 부채 비율이 자 순부채 비율로 얘기를 하면 아마 이게 뚝 떨어질걸요. 그래서 지금 같은 100%도 안 되는 기업 부채 비율 상황에서는 미국의 위기가 터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부채에는 세 가지가 있죠. 정부 기업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짚어본 게 기업 문제가 없죠. 동그라미 가계 문제가 없죠. 동그라미 자 정부가 걱정스럽다. 근데 미국 정부가 걱정스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전 세계가 폭망하겠죠.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GDP의 약 105% 정도 되는데요. 어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프린팅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문제가 터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소본 데트 크라이스 라고 해서 어 유럽의 문제가 터졌을 때는 GDP의 뭐 120% 130% 이런 수준 또 일본의 문제 240% 자 이런 정보부채 비율이 나와야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금융위기가 또 터진다. 올해 안에 그 가능성 앞으로 1년 안에 터질 가능성 거의 0.0000%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참 2년 뒤에 터질 가능성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20 30% 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전에 엄청난 유동성이 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그 시장이 흘러 들어감으로 인해서 경기가 큰 폭으로 회복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유동성이 또 얼마나 더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또 시장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결국 은행권의 예대율이 얘기해 줍니다. 근데 지금 은행권의 예대율이 몇 년 200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70.54% 네 중국보다 낮고요. 정말로 엄청나게 낮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 경기침체가 일어난다고요. 이런 예대율을 가지고 어 1년 안에 그것도 거기에 배팅을 한다고요. 아 정말 예 달걸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 상당히 낮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최근에 달러의 움직임 중요합니다. 달러 지수의 움직임이 어 최근에 이렇게 절화가 되고 있어요. 96 수준까지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미국이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고요. 그 유동성이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어디로 흘러간다. 신흥국으로 가는 거죠. 다른 국가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 최근에 가장 상승 여력이 높았던 국가들을 보시면 우리나라 유럽 자 이런 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사이클의 끝물이니까 팔아야 된다. 인버스를 사야 된다. 자 이런 전략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리고 또 이 장단경미차가 확대가 되고 있으니 어 거기에 따라서 은행주의 매력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어 그 부분 그리고 그 이외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기차 대체 에너지 이런 쪽에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해지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 관련된 쪽으로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개의 종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업종 중에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대체 에너지 및 태양광 관련 기업인 솔라이지 테크놀로지랑 그리고 자율주행차 전기차 5G IoT 산업에 반드시 필수 제품인 케이블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암페놀 그리고 최근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는 금융 업종 중에서도 미국 대표은행주 JP Morgan Chase 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업은 SolarEdge Technology 라고 하는 태양광 관련 기업입니다. 아마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기업일 텐데요. 동산은 2006년 이스라엘에서 설립돼서 태양광 발전 및 광전지 모니터링을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2015년 미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동산은 태양광 옵티마이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경시켜주는 인버터 및 에너지의 수확과 변환을 변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비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SolarEdge Technology 투자 포인트로는 우선 동산은 세계 최초의 전기자동차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인버터를 개발한 기업인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산은 2015년부터 글로벌 대표 전기차 기업이죠.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광발전 일명 PV 라고 하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글로벌 최초로 전기자동차용 태양광 인버터를 개발함에 따라서 동사의 태양광 인버터 매출 또한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투자 포인트로는 한번 진코솔라 태양광 전반에 투자하는 ETF인 TAN ETF를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국가들의 태양광 산업과 대체 에너지 산업에 둘러싼 정책 기조가 상당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기존 석유화학 에너지의 주요 동력원에서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태양광 산업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의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태양광 발전 사업 후 비중이 100%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올해와 내년 실적은 지속해서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5억 달러 수준 그리고 내년 약 20억 달러 수준까지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현주가 대비 약 98% 99% 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에너지 체계 전환 그리고 에너지 소비 확대로 인한 대체 에너지의 수요 증가를 기반해서 태양광 산업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태양광 인버터 제조기업의 선도기업인 솔라에 솔라에 테크놀로지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 또한 조금은 생소하실 기업입니다. 암페놀 이라는 기업인데요. 암페놀은 1932년 미국에서 설립돼서 전기 전자광섬유 커넥터와 케이블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전화 그리고 무선 및 데이터 통신 시스템 TV 케이블 그리고 방사능 관련 케이블과 최근에는 커넥티브카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에 사용되는 케이블 케이블 제작을 시작해서 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최근 4차 산업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4차 산업 특히 예를 들면 5G, IoT,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모두 동사가 제조업이 판매하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산업들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 또한 현재 8개의 사업부로 나눠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페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4차 산업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인 케이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4차 산업 모두 케이블이 어떻게 보면 핵심 부품이기도 하고요. 동사의 경우 공업용 자동차용 모바일 핸드폰용 브로드 밴드용 케이블 및 안테나 제작에 특화된 기업으로 현 시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부각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4차 산업의 발전 특히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 전기차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서 동사 또한 상당히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엠파노르의 사업부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인터커넥트 사업부가 매출 비중의 96%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외 케이블 및 관련된 솔루션 및 서비스 사업부가 4%의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의 연간 실전 및 전망을 보시면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실적 성장이 아니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4차 산업시대 발전에 따라서 실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점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암파노르의 잔종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보시면 현주가 대비 약 62%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4차 산업시대 특히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그리고 커넥티브카 발전에 따라서 동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종합금융 지주회사인 JP모건 & 체이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기업 중 하나죠. JP모건 체이즈는 현재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은행으로 뱅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와 함께 미국 4대 은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도에 JP모건 그룹이 체이즈 뱅크를 인수하면서 사명을 JP모건 체이즈라고 변화된 바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한국 및 금융주 중에 오늘 JP모건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장단기 금리차 확대 현상 및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아직까지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중 장기적인 모멘텀을 두고 본다면 JP모건 또한 상당히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동사의 1분기 실적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1분기 실적은 순이익이 28.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 일환으로 선제적인 68억 달러의 대손충당금을 발생시켰기 때문인데요.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면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매준하는 회계계정으로 미래에 발생할 회수 불가능할 금액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입니다. 보통 회계년도 말에 결산하여 실제로 발손한 대손액을 공제하고 충당금의 잔액이 남아있을 때 환입천의를 해서 잉여금으로 개선을 하는데요. 우선 말이 조금은 어렵지만 올해 JP모건의 경우 대손충당금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상당히 크게 늘어서 올해 안에 못받을 돈이 있다 못받을 돈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열어두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는 JP모건 내부에서 정한 바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또한 JP모건의 경우 미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동사는 주당 배당금을 현 수준인 주당 0.9달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주가치 재고의 의사를 시사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미국 및 글로벌 대표 은행 및 배당주다운 명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동사가 과거 금융위기시나 기타 골칫골칫한 금융위기시때마다 동사가 보여주었던 자본 활용능력을 통해서 차별화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8, 09년도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시의 베어스탄드나 아니면 워싱턴 뮤추얼 등 대한 M&A를 통해 자본 활용능력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살리면서 사업 역량을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동사의 강점들이 이번 위기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떨어진 주가가 아직 절반도 못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동사의 역량에 기대를 해서 중장기적인 투자 모멘텀을 본다면 현실점에서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사업별 구성 비중을 보시면 소비자 및 금융, 지역금융사업부가 약 46%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후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사업부가 34% 이후 자산관리사업부, 상업은행사업부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동사의 연간 실적 및 전망을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를 크게 받아서 실적 또한 큰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의 강점인 자본 활용 능력을 기반해서 사업 역량이나 수익성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히 강점을 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은 향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JP모건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예상하로 13.8% 리스크 프리미엄 8%를 적용했을 때 현주가 대비 100% 이상 나오고 있고요. 현재 금융주 전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를 다 반영하여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경직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향후 동사의 역량 강화 행보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왜 아직은 주식을 파시면 안 되는지 들여다봤고 또 지금 현 타이밍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 3개 들여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